김세현씨도 적지 않은 나이시지만 우리 막내시기 때문에 그럼 몇개월 차이 안져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야자타임 같은거 아 좋죠 괜찮으세요? 자 1분입니다 자 시작 영남아 하시고싶은 얘기하세요 야 너 여자 관계 정리 좀 잘해 인마 우리 송창희씨 송창희씨? 야 장식아 야 너 낮밤 좀 제대로 바꿔 인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우리 두개월 차이밖에 안나는 윤영주씨 네 윤영주씨 야 그전에 우리 지금까지 관계가 참 좋았거든 하하하하 아 근데 일단 야자타임이니까 네 야자타임이니까 야 형주야 너 인마야 후배들한테 설교준구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더 더 더 더 좋아한다 아 시원하다 하하하하 아 시원하셔 하하하하 하하하하